셀티론 주주 여러분, 경향신문에서 오늘 좋은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택치료 받으시는 분이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맞고 다시 집에 와서 회복됐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중인 이모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당일부터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재택치료 키티가 집에 도착했는데 오전, 오후 1회씩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서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에 비대면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혈압이 갑자기 180까지 치수하였답니다. 그래서 협력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냈고 강남 베드로병원에 하루 정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틀차인 지난 4일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즈를 처방받았고 주사를 맞은 후 약 30분 만에 호전돼 다시 병원 구급차를 타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30분 만에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병원 구급차를 타고 다시 재택치료를 받으러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 이씨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확진되면 후기증이 남을까 걱정되고 재택치료한다고 하면 불안하다. 그렇죠. 어떠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항체치료제를 받고 혈압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니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씨는 외래치료센터 같은 병실에 있던 코로나19 환자들은 항체치료제를 모르고 있었고 정부가 재택치료자도 항체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게 곧바로 일반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능동적으로 요구해야만 항체치료제 처방이 되는 점은 아쉬웠다고 했다. 이게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의 셀티너레키로나 항체치료제가 더 홍보가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씨는 백신 2개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을 예약해둔 사이에 확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시스템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항체치료제 처방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자께서 전해주시네요. 또한 항체치료제는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쓰던 것을 지난달부터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했고 이달부터는 재택치료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다. 이 사례를 IC로부터 취재를 한 거죠. 레키로나즈 투여기준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50세 초과 고령자, 비만,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 흉부 방사선 또는 CT상 폐렴소견을 받은 경우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투여가 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항체치료제 투여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해 중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거는 천은미 교수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또한 중앙대 김우주 교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재택치료자가 항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치료센터는 수도권 18곳, 비수도권 24곳 등 42곳이 설치 완료됐다. 설치 협의 중인 곳은 수도권 9곳, 비수도권 20곳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4만 7천명분과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3만 명분에 해당하는 치료제 구매를 위해 ABB 1072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러분들 이제 재택치료자에게도 항체치료제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